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해볼 것은 265레벨을 하도록 하겠습.. 아 맞지요 265 아 이게 느껴지는건데 결국에 하다보면 레벨업을 하긴 하나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아 조용히 해달라고 하셔서 아 지금은 답변하셨어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다보면 업을 하는것이지요 아 그렇습니까 안할것같다와도 하다보면 업합니다 아 이제 어느순간에 또 274떼도 그 말을 하겠군요 선방이죠 274 언제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 업하셨습니까 20일뒤에 270을 가겠군요 아 4일에 1업 예상하시는겁니까 예 4일에 1업 잡고 20일정도면 270을 갈것이구요 270부터는 한 8일에서 10일정도 해야지 않겠습니까 아 아 버닝 떨어질거도 염려중이시군요 버닝 안떨어진다면 한 8일에 1업정도 할게 꺼지게 된다면 그정도 되지않겠군요 늦으면 시빌이요 아 데미지 스캔 누가 요새 이런거 씁니까 아 깔끔하게 업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일리움 벌이구요 검은 사슬 깨워야되지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럼요 아 투명 투명이 제일 비쌉니다 거기에 있는 시빌이요 아 요새 방송에 사람이 많아지셨습니다 아 사람이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 요즘에 있으면은 500명 씩을 기세던데요 아 아까 135명이 맥스였음 아 그렇습니까 아 그거 내일 내일 11시에 저녁 11시에 그거 됩니다 만료됩니다 뭐가 만료됩니까 수퍼가 만료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미리 좀 준비를 해야되겠군요 내일 하실때는 어 바르시아야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한글도 할 데미지 스캔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서기를 알고 있습니다 1446입니다 아 역시 아 저 저장을 좀 미리 해 놓고 혹시 지울 수도 있습니까 지워도 많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구요 지워도 검은사슬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 아 역시 검은사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왜 갑자기 이거 한글날로 끼셨습니까 아 오늘은 그날이지 않습니까 이 예전거랑 다를게 없지 않습니까 이거 뭐라구요 이거 예전거 아닙니까 쓰읍 제일 최근거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닌가 새로 나왔나 예전에 또 이거였던거 같은데 저는 이게 제일 좋은거 같은데 toi 아우 너무 밝은거같애 그죠 역시 데미지는 금은사슬을 껴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환불 날이 있어. 이거 끼고 파이팅 해야지. 아 그럼요 그럼요. 아 대리템 세팅이라. 아.. 아.. 아 몸 파물리학은 일부러 안 쓴 겁니다. 어차피.. 일케 하러 가야 됐어. 레버 파는. 일케 하면서 레버 파는 걸 보고 싶으니깐. 어 일케 하면서 레버 파는 걸 보고 싶으니깐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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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벨범밍 몬스터 사냥지 겸치와 매수 확실히 자석패시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지요 좋지요 근데 자석패시 오른쪽 내려올 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구석부분만 안 먹더라구요 애가 고도한 컨트롤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딴 데는 다 먹는데 거기만 안 먹더라구요 구석진 곳 저의 다 먹더라구요 네 위에서 레벨을 다 네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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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벨이 올라가니까 매설면 매수 경험치면 경험치 다 떨어져 더 으악 헬라 레이스 아 이 루라스까지 가야 레벨업 하는 거니까 아 잘 못먹었던데 이렇게 레벨업을 할 때가 다 왔군요 왜 100% 안되는거지 지금 얘네가 경험치고 많이 나신걸 누구요? 정채훈님 후원 2천원 상원은 영어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265 좋습니다 아 정채훈님 고맙습니다 2천원 감사합니다 2천원 아 됐군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맵을 가야 되는 것인가요 자루 어 사람이 있네 누구요? 로디님 후원 2천원 상원은 영어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레벨업 좋습니다 좋습니다 레벨업 좋습니다 좋습니다 맞네 가자 아니 여기 사람이 여기 왜 이렇게 많은거에요? 이리 축하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 아 야호님 고맙습니다 아 아직 아니었군요 이 지금인가요? 아 제가 아니었군요 언제 되는거요? 아 업적과 함께 레벨 265를 찍었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이제 코어가 또 하나 열리지요 뭐 넣냐 딱히 쓸 코어가 없어가지고 고맙습니다 뭐 딱히 넣을게 없네 아 스태터 계속 올라가는 수 있군요 아 킬업 넣으셔서 코어 하나 더 넣을 수 있군요 아 네네 아 이렇게 레벨업을 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네 아 이렇게 레벨업을 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